취업정보쇼 스펙 정보 그야말로 취업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본인에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맞춤 기업정보 토크 취향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쌤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팀장님 몸 상태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제 견딜만하고요 근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코디 해주시는 분이 제가 결혼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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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너무 신경을 써주시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옛날에 되게 베스트 입고 꼴별견이라고 그거 입고 소개팅 나오면 절대 안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패션 1위 1위 베스트 체인 2위 체인 2위 베스트 아닌데 얘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니까 솔직히 영훈 학생은 옷도 여자들이 싫어하는 옷이에요 맞아요 요즘 지디가 많이 입거든요 지디잖아요 저 취향저격의 지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훈 학생도 워낙 재밌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텐데 그럼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KGC 인삼공사입니다 코리아 진센 코퍼레이션 KGC 인삼공사는 1999년에 KTNG 자회사로 설립된 홍삼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정관장 홍삼은 1912년 개발된 100년 이상의 장수 제품으로 1년에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1위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은 2016년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고요 2017년 유권자 대상 골목상권 상생 대상에 KGC 인삼공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모기업인 KTNG가 민영화되면서 인삼공사도 민간기업이 됐는데요 사원수는 1,586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1,07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관장으로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KGC 인삼공사인데요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 들어봐야겠죠 우리 영훈 학생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건강원을 하셨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20년을 넘게 홍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좀 건강의 비결 같긴 한데 이제 크고 나서는 안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먹고 있어가지고 정관장 제품입니다 가져와 봤는데 PD님이 약간 좀 눈독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유통기한 지연한 건데 죄송합니다 호상국 형님께서는 이게 근데 이게 왜 하면 한국 담배 인삼공사에서 원래 바뀐 거잖아요 옛날에 표호 중에 웃겼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세요 아 진짜 실제 표호였어요 되게 모순적이네요 아 실제 표호였어요 이거 검색하면 넣을걸요 진짜로 아 검식 표호요 기억나지 않아요? 한국 담배 인삼공사 때 그거를 표호로 썼어요 아 비그가 아니라 진짜로요? 아 실제로 실제로 인터넷 찾아 놔요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세요였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아예 담배는 담배 인삼 인삼기로 했거든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담배 팔아먹고 인삼 팔아먹고 아 역시 너무 재밌네요 드셔보셨나요? 여기 제품 드셔보실까요? 아 저는 이제 액기스를 계속 먹고 있어 알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그게 먹기 되게 편해가지고 약간 이게 딴 거를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해외에나고 그럴 때 근데 알을 제가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믿으시는 편이세요? 믿지는 않아요 안 먹으면 아플 거 같아서 계속 먹고는 있는데 아플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먹다가 안 먹으면 아플 거 같아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상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나요? 지난 1년여 동안 6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연관어를 보니까 KGC 역시나 또 우리가 스포츠 구단이 있는 팀은 또 그 종목이 뜨잖아요 농구라는 단어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관장, 고려인상, 홍삼 역시나 KGC 하면 농구팀 그리고 홍삼 이 두 단어가 거의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KGC 팀들은 이게 홍삼을 공짜로 줘요? 그거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좀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줄 것 같은 있네요 그런 것까지 왜 물어보죠 나한테? 아니 나는 물어볼 수 있잖아 모르면 모른다는데 몰라요 미안합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정민기 팀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삼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민영기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공사라는 이름을 아직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지금 KGC 인삼공사 공사라고 박혀 있잖아요 근데 모기업이 KTNG고 KTNG는 이제 삼영에서 이미 민영화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공사를 달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함량만큼 홍삼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홍삼은 좀 정직한 홍삼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채를 보면 이제 작년 9월에도 공채가 있었는데 일반 사무직군 그 다음에 이제 원료 근데 R&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이라든가 포장, 화학 전공자들한테 기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IT 직군 또 이제 제조업은 제조업은 이제 20계열의 기계나 전기, 전자, 메카트로닉 전공했던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채가 또 하반기 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좀 공기업이 이미지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요즘은 또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홍삼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홍자는 지금 우리나라 한의원들이 예전만큼의 매출이 많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조제에서 많이 먹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비타민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또 거기 이제 홍삼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만큼이나 요즘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도 아무래도 이게 홍삼 같은 건 학생들은 좀 이렇게 많이 즐겨찾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를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정만장에서 카카오 선물도 되고요 많이 되죠 그리고 굿베이스나 아이키커 이런 새로운 제품들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로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숨을 하나 조금만 숨을 두고 조금만 숨을 두고 조금만 숨을 세 못한 게 있어야겠어 나도 하얗게 해요 네, 캠퍼스 건이 형은입니다 GDM A 세커드가 오른나라에 왔는데요 사실 제가 진짜 홍삼, 정관장 홍삼을 먹었다면 이걸 실제로 할 수 있었겠죠? 오늘 한국인상공사 연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야 따라올 거야? GD 못 보겠네요 랭고야? 어? 저기 GD 뭐예요? 네, GD가 저렇게 고마할 거야 한국인상공사라는 기업 들어보셨을까요? 음... 들어는 봤는데 네 그냥 뭐... 홍삼? 그런 거 좀 건강식품? 하면 정관장이 유명하더라고요 말이 엄청 내려요, 학생이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고 좀 젊다 보니까 아주 건강식품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젊을 때 먹어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장년층들을 위한 기업 상품을 만드는 느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아, 올드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반려견 키우시나요? 아, 네 아, 진짜요? 아, 지금 키우더라고요 특이하게 정관장 제품 중에 반려견을 위한 홍삼 제품이 나왔어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마오요 마오한테 이런 걸 좀 먹여볼 의향이 있으실까요? 어... 뭔가... 긴장할 것 같아요 부모님 사줘라 부모님 사줘라 개먹이기 이런 부모님도 여력이 있다며 맞는 말입니다 우문의 현답이네요 네 네, 제가 또 언제 이런 호사를 들어보겠어요 둘러싸였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둘러싸여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기업이 한국인삼공사거든요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어요? 인삼 파는 공사 네, 인삼 파는 공사 이민호가 선전하는 네 담배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고 난 담배인 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민호 씨가 광고하잖아요 정관장 네, 너는 들어보셨죠 거기에 좀 제품 아는 거 있어요? 정관장 천녹산? 네? 천녹산? 그거 어떤 제품이에요? 그거 떠먹는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떠먹는 거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제품 종류가 워낙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애들 먹는 거 많이 들어갔어요 공부할 때 머리를 위해서는 인삼 먹어야 한다 이런 광고 오늘 연세대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친구를 한 명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실베니아의 대학교 다니는 학생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사귄 친구인데 네 터키 사람이에요 오 그 사람이 여기 이화여사대학교에 무슨 공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나왔는데 아 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때 남학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남학생이죠 네 다 똑같아요 터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대 가고 싶은 거 다 똑같아 우리도 이대 촬영 한번 갑시다 한국 이 사회에서 네 학생들이 좀 취업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좀 요즘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일단 저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고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취업 같은 게 그 많이 그 취업난이 딸게 심감은 안 나는데요 보면 제 발음이 좀 교포 발음이죠 네 거기서 인턴십을 막 찾는다고 막 여러 군데 막 바쁘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냥 뭐랄까 한국에서만큼 그 이런 언어를 할 줄 안다 뭐 이런 데 다녔다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회사에서 어떤 인상을 남겼냐 뭐 이런 인턴십 할 때 어떤 인상을 남겼냐 그 학업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 다른 것들은 뭐 딱히 되게 영향을 끼친 것 같죠 아 그럼 뭐 학교의 어떤 그 네임밸류라든지 뭐 그 학점 그런 거 학점은 확실히 중요하죠 학점은 중요하죠 성실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게으른 사람을 뽑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지금 방학인데도 학교를 나오시네요 네네 계절학기 아 계절학기 혹시 두 학생은 한국인삼공사라는 기업 알아요? 들어는 본 거 같아요 어 들어는 본 거 같아요 들어 봤어요? 농구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 KGC 인삼공사라는 팀 있는데 어 평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기업 아니에요 네 저런 생각이 많아요 공기업이라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 공기업이라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 아 10년이 넘었는데 취직하면 돈 많이 벌겠다 네 붙여주면 갈 거다 당연하죠 당연히 간다 보고 계시나요? 사실 공기업이었는데 민간으로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표정 안 좋아지는데 아니요 아니요 붙여주시면 정말 저라고 가요 네 인삼공사 제품들 좀 아는 게 있어요? 원래는 홍삼 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자기 자식들이나 그렇죠 본인들을 위해서 근데 네 저희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약간 타겟을 딱 참는다는 거 자체는 되게 좋다 아 그런 타겟이 괜찮아 보여요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네 아직도 여기 좀 보셨겠지만 공기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 KTNG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카다라 카다라 네 아무래도 위기업이니까 많이 보지 않나요 이거는 모기업이니까 당연히 뭐 같이 전략을 짜고 운영이 될 때 고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브랜드 자체가 워낙 다르고 아까도 상국 씨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주역 상품 담배와 홍삼이라는 건 겹치는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제품과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은 예전만큼 점점점 아마도 좀 그 조직은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점점점 독자 경영의 그런 의사결정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되게 좋고 한데 여기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이 사원 평균이 4,452만 원이고요 대리가 6,033만 원 과장이 8,337만 원 차장 9,775만 원 부장 1억 3천 원 아무래도 공기업 성향을 띄웠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그 본인의 몸을 생각하는 트렌드가 조금 자리를 잡히면서 홍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선물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이 팔리니까 아무래도 연봉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혹시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NG 케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전 학생인데 중경외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경영 그리고 학점은 한 3점 중반 그리고 어학은 이제 IH 그리고 이제 KTNG 경영일반 마케팅 부서에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인턴 이력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유턴 기업에서도 인턴을 했고 벤처 기업에서도 인턴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권에서도 인턴을 했고 또 외국계 기업에서도 인턴을 했고 한 4개 정도 메이저 기업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경험이 높게 평가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헬스테그입니다 첫 번째 스테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헬시 럭셔리 우리 샵 황진단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헬시 럭셔리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장의 황진단이나 천록삼 등 우리 럭셔리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민기 팀장님께서 자세히 한 번만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건강에 있어서는 좀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싸면서 질이 좋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비싸고 좋은 거를 찾는 그런 소비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년간 판매된 정관장 제품을 분석을 해봤더니 4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거죠 이 중심에 황진단이라고 하는 제품과 아까 그 학생이 말했던 천록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치 소비 그리고 스몰 럭셔리가 합쳐져가지고 헬시 럭셔리 그러니까 건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황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원이거든요 제가 공진단에서 좀 따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7순위여서 그때 사드린다고 갔는데 황진단으로? 이게 30개인가 들었거든요 30개인가 들었는데 한 달 치인데 60이니까 60만 원이 비싸죠 너무 비싸요 근데 우리 아버지 7순위인데 왜 안 왔어요? 황진단에 가죠 불러주셨어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냉정이었는데 비싸지만 사셨잖아요 양상공 씨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다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요 아니 뭐 황진 네 속았습니다 근데 이 황진단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출시 이후에 매년 20%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234억 원치가 팔렸는데 2016년에는 298억 원 그러니까 27% 성장하고 있으니까 비싸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또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인상공사가 매출을 이제 1조 원대를 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메르스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KGC 인상공사가 성공한 건 젊은 계층에 대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는데 실제로 이 홍상정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2030 그러니까 아주 젊은 층이죠 2030 세대 매출 비중이 한 저기 무려 한 30% 가까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젊은 층 공약에 성공을 했고 해외 매출을 보니까 지금 해외 시장에서 홍삼 수요가 증가를 해서 작년 지난해 그 동기보다 매출이 한 무려 86% 정도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한 213억이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사실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확대 적용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어떤 K푸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화장품 샵 동인비입니다 우리 KGC 인상공사가 2017년 올해를 뷰티 사업에 원년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 홍삼 화장품인 동인비를 통해서 우리 화장품 사업에 우리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방 화장품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한방 화장품이랑 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존의 한방 화장품이면 다른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역시나 이 인상공사는 홍삼이 또 주 재료이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유스입니다 그래서 홍삼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벌여 나가는 그 중에 요즘에 이제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건강, 뷰티, 헬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화장품을 좀 사업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인비의 어떤 홍삼이 피부에 어디에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마케팅도 올 한해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의 효능을 봤더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주름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홍삼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화장품 사업 쪽으로 확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제 KTNG가 화장품 브랜드를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가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조금 이제 일원화 시켜서 전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KTNG의 또 다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KGC 라이프 엔진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상공사가 가져오게 된 거죠 이제 홍삼이라는 천연 재질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정관장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매출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공사가 민영화됐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공기업 들어가면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복지나 이런 게 있는지 공기업 채용이랑 뭐가 다른지 그렇지, 이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업이었고 이제 민영화됐는데 있던 복지를 줄이는 회사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채용할 때 공기업들이 NCS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채용 절차도 공기업이랑 좀 비슷한지 그러니까 NCS라는 채용 절차는 국가 전체적인 채용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기업도 따라갈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공기업이 민영화되게 되면 과거의 공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반대급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업무 환경이라든가 직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때가 많아 이 부분은 대기업의 더 스피너프, 분사하는 케이스도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또 많은 대기업들이 또 홍상 시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시장을 사수할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만을 위해서 내가 공기업에서 최근에 민영화된 민영화 기업을 가야지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국인상공사에서 주최하는 대외활동에서 이제 대외활동을 수료하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면접 전형에서는 좀 불이익이 그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한국인상공사에서 지니어스라고 마케터같이 이렇게 대외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꼭 한국인상공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에서 대외활동을 잘하면 서류 면제를 해준다는 혜택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외활동이나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하는 건 해당 기업에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경쟁하는 회사에서 또는 좀 타 산업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와서도 그런 경험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그중에 이 대외활동을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학생들이 정말 손쉽게 쓸 수 있는 마케터가 돼서 열정페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공부 활동들을 해요 그 당근이 주로 이제 서류 면제예요 물론 뭐 활용하는 것도 좋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너무 또 여기에만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버리는 학생들 제가 몇몇 봐왔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의 기업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밸런스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를 1등을 하거나 혜택을 얻기 위해 한다기보다 내가 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오히려 성과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리스크 관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씨 네 인근 피크제에 대해서 보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근 피크제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어... 죄송한데 인근 피크제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가끔가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훈 학생처럼 인근 피크제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정력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는 게 낫지 않나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기서 그렇게 소설을 쓰게 되면 안 되겠죠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직무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요즘 그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입사하게 되면 이런 기본기도 잘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 정석 답변이야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소설 쓰면은 더 안 좋아 보일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하죠 다른 질문 많은가요? 다른 질문 많은가요? 퇴근 후에 손님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즘 카톡 금지 법을 만들겠다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받아들이지만 제 후배한테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시고 자 우리 홍기찬 씨 네 KGC 인상공사의 제품 이름 세 개랑 효능을 말 좀 해주세요 효능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관장 하나만 공부하고 와서 지금 다른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릴 능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장 자체 단일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 또한 명확하고 그 부분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종류를 제가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제가 전혀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돼요 저처럼 얘기하시면 떨어지실 거예요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뭐 이상한 답변을 했는데 부담되세요 혹시 저는 뭐 이상한 건 물어봤어요 자꾸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소설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제품을 얘기할 때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너무 이제 1등 제품 이미 1등 제품만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커져가 나갈 제품들 신제품들 뭐 이런 걸 좀 제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 들어가 가지고 KGC 인상공자 이렇게 치고 뉴스를 봐요 그럼 이제 거기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들은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접장에 오는 친구들은 다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나한테만 하지 않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딴 애들이 무슨 브랜드를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업무 연락 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갈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면 또 그런 직무들도 있거든요 24시간 라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파트는 이게 업무가 뭐 근무 시간대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적으로도 그 업무를 팔로업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야겠죠 하지만 또 늘상 저기 그런 시급성이 결국 중요하니까 갈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도라고 하면 또 제가 푹 쉬고 그래야 그 다음날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업무 성향들을 좀 나눠서 답변하면 더 이야기가 잘 오고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GC 인상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은학생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네 좀 오래된 브랜드고 좀 어른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시도들 하는 거 보면서 아직 젊은 층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세님도 꿀팁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코리아라고 대한민국이 불리게 된 이유가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주 교육 대상국이 송나라였고요 그 당시 이제 개성 바로 앞에 있는 섬 병난도가 무역의 거점이었고 거기 대식국 상인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코리아 이렇게 불리우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 수출 상품이 인삼이었고요 어찌 보면 아주 예전에 인삼이라는 상품이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상품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 자리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들이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또 해외 시장에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 모습을 회사가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수출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매번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 시즌 전에 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항상 저는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 또 이제 8월 말만 되면 뉴스가 또 뜰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 시즌은 취업 관련된 뉴스가 공채 시즌 전에 열리는데 긍정적인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지금은 하지만 여러분 대기업 실적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지금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일자리 개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대기업들도 그런 좀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좀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9월 시즌을 데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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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증량 분양을 지원한 김선연입니다.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합한 이유는 첫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턴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둘째, 성질성입니다. 인턴을 하며 제일 먼저 출근을 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고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끝까지 남아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세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사업처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적증량에서만 수익을 얻는 것을 벗어나 공간정보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수익의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부동산법과 금융, 그리고 지적정보에 대한 것을 융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사업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근무를 인턴 생활을 한 곳은 공간정보사업처였습니다. 실제 제가 논문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했을 때 부동산 지식이나 지적 지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제가 배웠던 금융과 법과 지적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제가 지적 측량의 전문가가 되고 공간정보에 전문가가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지적 측량 전문가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업무도 같이 공부하여 전문가가 돼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분야로 입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 전에 경력은 공간정보사에서 일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적 측량직을 지원하면서 공간정보분야나 부동산 관련 학과를 포기하는데 제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성단 지식이나 그리고 금융 지식, 법 지식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공간정보사업처는 실제로 인원을 뽑지 않고 지적 측량 사업처에서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공간정보사업처로 넘기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적 측량 업무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사업으로 공사의 사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래를 바라보며 공간정보사업뿐만 아니라 지적사업에 대한 수익을 얻고 기존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산은 씨가 지금 지원한 부문은 지적 측량 부분인데 관심도,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기여도, 차별성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다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턴 경험이 공간정보사업 부처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 측량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다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에 내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지적 측량을 하는 업무에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잘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적 측량의 부분은 얘기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왜 지원을 한 건지 그랬는데 원래 하고 싶은 거는 공간정보사업인데 그것을 하려면 지적 측량을 가서 재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내부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기본 업무에는 충실하신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있다면 경험을 하나 얘기해주시겠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올림픽 관련된 철도 가격 계산 그리고 지적 그리고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출하였고 그리고 면적, 가격 등을 계산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해 더욱 정확한 보상을 하고 정확한 철도 건설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원래 5명에서 하는 업무를 2명에서 하는 악조건에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4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2명이랑 5개월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에 자동화로 프리웨어 중 오토학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가격, 그리고 면접, 그리고 지목 같은 것을 자동으로 따와 업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고객사의 평가는 어떤가요? 고객사의 평가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5개월간의 업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데 1년 정도 걸려서 제가 그 의견을 들을 수도 없었고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이고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지시했던 상사나 아니면 파트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동료나 상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약간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집중력이 왜 부족해요? 그 오토학키라는 자동화 매크로를 켜놓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산돼서 멘토분께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잘했던 성과에 대해서 경험 질문을 했었는데 상사로부터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피드백을 받은 거면 좋은 성과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맞추는 거였는데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를 고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공기를 맞춤으로써 경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상황을 말씀하실 때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지 그때 맡게 된 과제가 무엇이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 나는 어떤 부분을 맡았다, 정보 DB 관리를 맡았다라든지 아니면 계산하는 부분을 맡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팀제이기 때문에 팀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과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성과 부분도 아쉬운 게 프로젝트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성과를 알 수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업무 지시된 업무를 상사로부터 받았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다 아니면 결과적으로 기간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주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은 최고의 성과인데 상사의 피드백이 집중을 잘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었고 자진감이 좀 없는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서현 씨가 지금 보면 수익 창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적 정보, 공간 정보, 빅데이트라는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것들 중에 지금 무인 차동차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AI에 대한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확한 지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IA 기술이지만 정확한 지적 증량 정보와 그리고 강수량,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접합시킨다면 무인 자동차가 더욱 완벽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류를 얻음으로써 무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아이디어입니까?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개념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개념적인 아이디어? 신입 차원에서 회사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면접관에서는 당연히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긴 하나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수익 창출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무인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우리 회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좀 제한된 좀 개념적인 어떤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 본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경제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능통하다는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이 좀 공부한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법은 가장 중시한 것은 도시계획법과 그리고 국토의 국토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금융과 그리고 정치, 경제를 고려하여 정치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 정치, 경제? 부동산은 정치하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죠? 제가 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평준화하고 시각화하여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표현해서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안다라는 어떤 느낌을 들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좀 오히려 더 안간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너무 개갈적인 어떤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신뢰나 오히려 설득력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보통 간식을 즐겨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이 돼서 본인 책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갖다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오히려 더 많이 사다 놔서 그것에 대해 공용제로 만들어 놓고 인원을 체크한 다음에 매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많이 갖다 먹는 인원과 협의하여 그분도 같이 이것 좀 사다 달라 하고 그러면 많이 갖다 먹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실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누가 갖다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갖다 먹은 인원들과 같이 화합을 하여 상황 판단력 문제에다가 그 전에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나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이미 기출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라 이 질문을 골랐고요.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컨설팅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 중량 분야, 지적 중량 분야라는 분야와 그리고 부동산 공간 정보 분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시킬 수 있고 향후 2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배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같이 하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비록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말을 더듬 것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봐주신다면 이렇게 면접과 다르게 실제 업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한국국도정보봉사가 국민에게 신뢰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현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 회장님 먼저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좀 그래주세요. 생각할 곳이 되게 많아요. 심플하게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면접을 한 것은 또 면접관이 또 어떤 자기의 즉흥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등급은 C마이너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은 좀 아쉬웠던 점은 다소 처음엔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하락했어요. 주식이 떨어지듯이 너무 많이 막 이제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약간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다소 좀 행사수설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다 간 건지 약간 잘 기억에 남지가 않는다라는 어떤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컸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내가 뭐 다 바꿀 수 있다. 내가 수익 창출해 줄 수 있다. 너네 나만 뽑아주면 나 이 회사 너희들 이제 끝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이 가욕을 부리지 않았나 좀 그런 것들이 면접에서는 좀 겸손해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막 뭔가 들이대는 듯한 어떤 느낌만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선현 씨가 잘 수정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촌. 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셀프 영상하고 자소서 봤을 때 뭐 B, A 뭐 이걸 넘나들고 있었어요. A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런 점수를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김선현 씨는 아는 게 힘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적 측량 지원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어딜 지원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뭐 헷갈려버리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정보처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적 측량 아니면 그걸 얘기를 안 했으면 지적 측량에 지원하는 거에 맞춰서 집중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안 게 화를 불렀다.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화를 안 났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하면 아까 너무 좋았는데 왜 여기서 못 했을까. 저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는 C 중에서도 C마이너 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C마이너스를 주셨는데요. 저는 면접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험 면접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답을 잘 못하고 의도한 질문에 대답을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C등급인데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저는 플러스를 좀 달아주고 싶어서 C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 씨 모의 면접 진행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면접을 보면서 어떠한 점을 고치기 때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표정인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김세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간식 얘기와 그리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 이 두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간식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간식 문제 외에 어떻게 내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인성적인 부분 중점적으로 본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상황 판단적인 문제인데 어떤 대인관계 능력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황 판단 문제죠. 간식을 놨어요. 동료가 가져갔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됐지. 이 정도 왔으면 됐는데 일이 너무 커졌죠, 파문이. 가져가신 분과 화합을 해서 아니면 이제 전체 인원을 고려를 해서 그 돈으로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본 건 뭐냐면 가져간 사람과 같이 화합을 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져간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겠냐.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가져간 사람은 굉장히 무한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업무까지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겠습니다라든지 공개적으로 한번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랬으면 판단을 하겠는데 본인은 그 대답을 피하고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다른 부정적인 면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사람 경청을 못 하나?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 의도와 그 의도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의도는 없습니다. 딱히 의도는 없고 본인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서 사실은 어떤 지적 측량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기능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외로 되게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꺼내고 있어서 약간 의외를 좀 의외성이 좀 있다고 느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수익 새로운 가치 창출 사업 그다음에 여기 수익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두 개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의구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딱히 그냥 개념적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념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를 너무 근데 여기 안에다 너무 많이 표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자기의 어떤 지원한 어떤 분야보다는 좀 회사가 되게 추가하고 되게 크고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들었고 막상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주 참실하다거나 아주 이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로 하기보다는 다소 약간 너무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봤을 때 너무 어떤 표현을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신입이잖아요. 신입은 그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신입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런 거 공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크게 말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막 부동산학과 나와서 금융도 알고 법도 알고 재무도 알고 경제도 한다고 말한 건 되게 오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박사가 와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 분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분적인 것들을 전공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을 너무 학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 너무 이 면접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능력의 생각을 뽑아야 된다고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능력보다는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게 되면 뽑아줄 수 있는데 약간 면접에 대한 컨셉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면접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현 씨 면접 본 것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좀 칭찬도 좀 해주셔야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은 되게 좋았어요. 인트로 부분 인트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그래도 면접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익 창출 얘기하는 것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앞부분에서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맨 앞에서 큰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처음에 인트로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합격이 한 80% 가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용기와 어떤 자신감이 아니었나 나중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끝까지 그걸 좀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쉬웠던 것도 또 꼽아야 되는데 아쉬웠던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충분히 본인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이 면접을 끌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약간 면접을 하실 때 이 결과물이 뭐냐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 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상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갑자기 쌩뚱맞은 답이 나왔어요.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 아니라 상사가 굉장히 나의 어떤 성실함을 칭찬해 주었다든지 넌 참 집중력이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뭔가 하는 것이 자기 PR이고 면접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상사가 저 정도로 생각하면 도대체 면접에서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집중력이 약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장점을 잘 못 살리신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PR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빼셔야 돼요.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 좀 나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람들이 성격적이든 업무적인 거든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김선영 씨를 보면서 어쨌든 처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 막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 이게 처음 면접장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면접을 많이 봐서 연습이든 뭐든 깨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알아 이미 저 사람이 몇 마디만 하면 아 이런 걸 이미 답변 정리되어 했고 결국은 많이 해보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으로 아까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주도하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것도 이건 너무 광범위해. 대통령이 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내가 이 조직에서 이 부분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좁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현 씨는 실제로 여기 들어가 봤잖아요. 이 조직 안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못 살린 게 오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은 긴 문장들이 있어요. 길이가 세 줄 정도 되는 말이 긴 사람들이 글이 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뭐뭐 하여 뭐뭐 하여 이러면서 되게 길게 문장 마무리가 좀 길게 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서 간결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하셔서 그런지 앉았을 때 주먹이 대답을 하는 단어마다 계속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서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 면접 같은 거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수익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쭉 있지 말고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다소 아쉬운 평가 때문에 지금 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면접 자신감 중요합니다. 네. 네 소련 씨 자신감 가지시고요. 네. 또 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꼭 원하시는 곳에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